매일 아침 9시 땡 하면 나타나 매일 보는데도 내 마음은 또 설레 괜히 어색하고 아직 좀 쑥스럽지만 나도 좋아해 내가 원래 표현을 잘못해서 둘러 굳이 말 안 해도 내 마음 잘 알잖아 나도 날 좋아해 나도 너를 믿어 그럼 내 맘도 알아줘 너 깜짝깜짝 자꾸 놀래키지마 예고 없이 네 입술 갖다 대지마 너무 우우우우우 급해 예예 그냥 안아줘 키스는 다름에 키 키 키스는 다음에 키 키 키스는 다음에 키 키 키스는 다음에 키 키 키스는 다음에 멜로 영화 속 주인공 같진 않아도 마냥 어린애처럼 가볍지도 않죠 짜잔은 있지 자꾸자꾸만 확인하고 싶단 말야 철없는 아이처럼 됐으면 어떡해 든든한 오빠처럼 묵묵히 날 봐줘 날 좋아한다면 그게 네 진심이라면 더 믿게 해줄래 너 깜짝깜짝 자꾸 놀래키지마 예고 없이 네 입술 갖다 대지마 너무 우우우우우 급해 예예 그냥 안아줘 키스는 다음에 살짝살짝 네 손이 닿기만 해도 두근두근 떨린단 말야 속도를 늦춰줘 어 찔러 가지마 우우우우우우 찬만인 척 삐친 척 소용없어 У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 Jadi 집에 MOM가 필요해. 기다려 나 어어어어어 니가 좋아 그치만 오늘은 안아줘 AAA 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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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우우우우 급해 예예 오늘은 이만 키스는 다음에 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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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는 receive 강아지 성랄 지금ucher 보여줘 보여줘 좀 더 안달이 바라게